원장님들 안녕하세요. 우리 블로그 학교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정말 습관을 드려야 될 하나가 바로 스크랩 공감 댓글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제가 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과외라는 키워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치동과외 이렇게 하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카펫을 말고 지식인 블로그 블로그 이렇게 해보면 나오시죠. 여기 플러스 7, 사진 7개라는 얘기고요. 10개, 8개, 9개 이렇게 나오죠. 이 과외라는 키워드는 학원만큼 그렇게 치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동이나 강남 이런 데들은 정말로 이게 치열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가 왜 위에 있는지 비밀일 게 없어요. 그냥 열어보고 따라하면 돼요. 볼까요? 블로그 이웃이 943명이고요. 스크랩이 4,668회에요. 스크랩. 그렇죠? 스크랩이 엄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크랩이. 댓글 있나요?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랩입니다. 공감이 23개가 있죠. 이 공감하고 공감하고 스크랩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댓글이 없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댓글은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 아무 말도 없어. 근데 공감이랑 스크랩은 엄청 많이 해갔어. 물론 블로그가 원래가 댓글이 잘 안 달리기는 해요. 원래가.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달리면 또 어뷰 중이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같이 가야 정상인 거거든요. 비율은 좀 낮지만. 그런데 댓글이 하나도 없이도 이게 그냥 검색 최상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블로그는 최저가 블로그일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블로그인지. 그렇죠? 그나마 과톡쌤 역시 전국 단위에 과외만 광보하는 그런 목록 한번 열어볼까요. 글 이거 보세요. 마포, 구리, 일산. 이거는 이렇게 키워 가지고 전국 단위에 이 블로그만 올린 거예요. 최적화 블로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따라하면 돼요. 여기 사진이 몇 개 있어. 일곱 개 있죠? 아까 봤을 때. 일곱 개. 열 개. 여덟 개. 그러니까 다섯 개 이하는 없어요. 이 작업된 거 중에서. 다섯 개 이하는 좀 약한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진을 이 검색 엔진이 여기에 올라간 사진이 어디에 있는 사진인지 검색 엔진은 다 그걸 검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학원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찍어야 됩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사진이요. 뒤에서 어깨 찍으시고요. 그 찰칵하는 소리 없는 걸로 애들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좀 준비하셔서.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학원 밖에도 사진을 찍고. 정말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많이 올리세요. 근데 우리가. 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블로그 꾸준하게 하다가. 오늘 이 포스팅은 진짜 상위 랭킹 꼭 올리고 싶어.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이 기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사진 개수 보이시죠? 7, 10, 8, 9, 13. 이거 더 치열한 키워드 해볼까요? 성형외과. 이거 죽음이거든요. 이거 성형외과. 18, 17, 46, 7 보세요. 이거 제일 위에 있는 거 18개예요. 이거 40개는 1등 못 가요. 이거 좀 약간 비정상적이야. 근데 사진 볼까요 이거? 대충만 봐도. 이거 보세요. 얘네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사진을요.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뭐야? 자동차 사진. 이게요. 자꾸 올린 사진 또 올리고. 어디 남이 사진 있는 거 구글에서 퍼와가지고 올리면요. 검색 엔진은 다 알아요. 수학하는 애들도 합동은 잘 찾잖아요. 닮으면 못 찾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걸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스크랩도 막 하죠.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들은 아이디를 멀티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냥 손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돌리다가 잘못 걸리면 그 블로그 자체가 저품질 블로그 돼버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또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댓글이 안 되죠. 댓글. 댓글은 안 돼요. 왜? 댓글은 우리 블로그 학교밖에 안 돼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순수하게 모인 사람들이 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이 블로그에 글을 하나하나씩 써가는 그리고 내 삶을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무언가 내가 돌아볼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데 에너지가 생기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 착한 블로그 학교가. 그렇죠? 환급까지 해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 있어요. 제가. 왜? 다 받아가야 여러분들도 자랑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5만 원씩 받고자 하는 건 제 목표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이 블로그 학교가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학교가 많이 커졌으면 좋겠고 또 제 전문 분야인 동영상 만들기. 그렇게 해서 또 유튜브 학교도 만들고 싶어요. 이미 뭐 블로그 학교 이렇게 컸데 유튜브 학교 안 되겠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많이들 좀 부담스러워하세요. 영상 올리는 거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게요. 방법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렵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에 노출되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 우리가 얼굴은 까지 않더라도요. 목소리만 해도 이렇게 노출시키고 내 목소리가 판서만 노출시키는 것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올리기가 훨씬 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옆에서 막 으쌰으쌰 해주고 어제 뭐 집에 우한이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잠기셨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리고 오우 이 부분은 설명이 정말 좋았습니다. 댓글 막 달려보세요. 진짜 아드레날린이요. 팍팍 솟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블로그 비밀 같은 거 없어요. 으쌰으쌰 해주면요. 무조건 블로그 지수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카페 지수가 올라가듯이. 여러분들 저한테 정말 뭔가 고맙다는 느낌이 들고 조금 받은 게 있으니까 갚고 싶다는 느낌이 드시면요. 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카페 많이 소개해 주세요. 우리 블로그 학교 주변에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학원 업계에서 블로그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이 블로그 유튜브 학교, 블로그 학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포토샵 학교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저요. 저 다 배울 수 있어요. 저 다 잘해요. 저 배워서 다 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설명 요정이거든요. 타고난 요정이에요. 머리 위에 링이 있어요. 날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배워서 정말 오늘 이 블로그 학교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착한 학교 플랫폼으로 제가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제가 진짜 못하는 건 강사초빙 하면 되잖아요. 강사초빙에서 지금 같은 플랫폼이면 누가 못하겠어요. 강사비 제가 낼게요. 제가 낼게요. 제가 얘기했죠. 저를 중심으로 모이고 집단지성이 저를 중심으로 모이면요. 저는 가장 많은 걸 얻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학교가 점 많이 커지고 여러분들한테 쟤는 처음에 한 말을 지키려고 참 노력하는 애야. 그거는 믿을 만한 애야. 라는 그 생각. 그것이 흠칩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저는 다하겠습니다. 뭔 얘기 하려고 이거 시작했지? 어 맞아.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딴소리 하다가도 잘 돌아와요. 이게 제 주특기에요. 어떤 원장님이 그랬어요. 원장님은 제가 왜 말을 잘한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3000% 너무 잘 빠지는데요. 그랬더니 응 알아. 너 3000% 잘 빠지는 거. 근데 잘 돌아오잖아. 다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잘 돌아옵니다. 자 지금의 주제는 뭐였어요? 스크랩, 댓글, 공감. 이 세 가지가 가지는 블로그에서의 의미에요. 블로그 글을 띄우기 위해서는 단지 그 세 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댓글 같은 건 뭐 퍼가요 좋아요 안 달아주셔도 돼요. 차라리 하루에 30개 다는데 차라리 관심 있는 글에 세 개 네 개 다세요. 서로 말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작업해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서로 서로를 몰이베이트 해 주기 위해서. 그렇죠? 동기유발 해 주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작업을 해 주시면 작업이 아니야. 그 활동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이 아름다운 테두리 내에서. 서로 도닥여주고 위로해 주면서. 이해 가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외로워지지 않도록. 저도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지금 여기 블로그 학교 참여하시는 중에서 고맙다는 얘기 안 하신 분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이런 대접을 언제 받고 살았지 싶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랩 댓글 공감. 우리가 30일 동안 블로그 학교 하면서 몸에 아예 배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요. 제가 뭐 홍보를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블로그 유튜브를 보고 나서 영상이 좋으면 댓글을 좀 진지하게 잘 남겼거든요. 그러면 제 댓글에 좋아요가 막 붙어요. 그리고 그 대댓글에 유튜브에서 이런 댓글은 처음 봅니다. 막 그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라고 채널에 들어와 봐요. 아시겠죠. 자연스럽게 나를 알리는 방법은 관심 가져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카페에도 있잖아요. 우리 슈퍼스타 누구 있습니까. 우리 신원장님이나 엘리온 영어 원장님이나 우리 유섬 원장님이나 저기 아따 원장님이나 우리 정선생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여기 활동하시는 뭐 진짜 많은 원장님들 지금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남의 글에 그렇게 할 때는 모르는데요. 내 글에 그거 달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저한테 느껴져요. 다가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많이 나가서 그렇게 해보셔요. 아시겠죠. 성형학과 키워드도 근데 보니까 벌써 1, 2, 3, 4, 5, 6, 7위에 벌써 이게 하나밖에 없어. 블로그가. 그러니까 성형학과도 이제는 블로그 광고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진짜 좋아요. 사람들 블로그 광고 잘 안 합니다. 요즘. 블로그가 조금 맛이 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거 인정해요. 왜냐. 사람들이 블로그를 예전보다 더. 아니 블로그 하면 다 광고지. 페이스북 하면 다 광고지. 그래. 맞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데로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한번. 어떤 학부모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는데 학원을 찾고 싶어. 근데 네이버 말고 다른 거 뭐 있어요? 유튜브에서 검색? 페이스북에서 검색? 인스타그램에서 검색? 인스타그램에서 맛집 검색 밖에 못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학원 만큼은. 학원 업계 만큼은.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남한테 돈 주지 말고. 돈 주지 말고. 여기서 으쌰으쌰.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블로그 작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광고께 부탁드릴게요. 우리 원장님들. 몸에 베이도록 하세요. 좋아요. 반드시. 공감하기 하트 눌러 주시고. 댓글 성의 있게 달아 주시고. 내가 마음 가는 데 까지만. 억지로는 말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 스크랩 눌러 주시고. 그렇게 스크랩 댓글 공감. 스댓꽁이라고 불러요. 스댓꽁. 그게 뭐야. 말줄임표인데. 별건 없고요. 그게 그만큼 블로그 지수. 어떠한 글에 주목도를 올리는 데는 지표가. 그것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열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오고 있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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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